응 저번에 일을 도와준 게 감명 깊었대 민감한 일이라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대서 어? 나도 모든 악기를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게 네가 나한테 미안하기 뭐가 있어 당연히 이런 부탁할 수 있는 사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다니 오히려 좀 서운한데? 고객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언제나 네 편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이제 뭐부터 하면 될까? 같이 조사한다니 기대되네 둘이 하니까 빨리 끝낸 거지 뭐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불러 알았지? 아니야 괜찮아 나 안 바빠 클래식계의 아이돌 그런 건 아니고 너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다 무리해서 아프기라도 해봐 난 그게 제일 싫은걸 나는 무리하지 않아 내가 가장 중요할 때를 위해서 늘 힘은 비축해두고 있어 지혜라면 지혜지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아주 소중한 지혜 몇 번 인사한 게 전부야 갑자기 이 피아니스트는 왜? 내가 알고 있는 건 없어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한 신예라는 것 정도? 표정이 왜 그래?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좋아 얼마든지 이번 주에는 스케줄도 없으니까 시간도 넉넉해 무슨 일인데? 협박? 묘한 일이네 이제 막 첫 리사이트를 하는 신예에게 그런 일이 생기다니 개인적인 일일까? 괜찮아? 연기 들이마시진 않았어? 나도 괜찮아 아까 네가 안 보여서 얼마나 놀라는 줄 알아 일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게 몸 잘 챙겨 응? 걱정하지 마 네 말대로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잖아 일이 생기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있어 너에게까지 위험이 가지 않게 언제나 경계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가자 이제 그만 쉬어야지 왔어? 어제 만들어둔 타르트가 있는데 좀 가져가서 먹으라고 연락했어 아 콩쿠르 특별심사위원을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가 왔어 글쎄 콩쿠르라는 게 내키지 않아서 고민 중이야 콩쿠르에 별로 즐거웠던 기억은 없거든 피곤하기도 했지만 경쟁을 견뎌내야 할 이유를 못 찾았지 내가 바이올린을 하는 이유는 최정상에 오르고 싶어서가 아니었으니까 그저 한 사람만 잘 들어주고 웃어주면 됐었거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이제 갈까? 수고 많았어 피곤하지 얼른 가서 쉬자 고생은 무슨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하나 생겼을 뿐인데 음 홀로 들어오는데 익숙한 냄새가 나서 좀 웃었어 콩쿠르 때만 느껴지는 공기가 있거든 싸늘함 모두가 자기 것에만 열중하다 보면 생기는 텅 비어버린 공기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내가 있을 곳은 따로 있다고 깨닫는 순간 그게 너무 행복했어 피곤하면 언제든지 불러 태우러 올 테니까 지인이 이런 경매 행사가 열리는데 관심 있느냐고 연락이 오네 왜? 사진에 무슨 문제 있어? 나도 건너 건너서 받은 거라 이게 전부야 직접 가게? 프라이빗 경매라 얼마나 초대장이 나올지 모르겠어 일단 내 건 받아달라고 할게 니것도 나오면 같이 가 다 끝났어? 일 안 끝났어도 그냥 데리고 가려고 했어 시간이 이렇게 늦었잖아 그림 한 점이 사라졌다며 그건 찾았대? 흠... 그래? 공교롭네 불법으로 취득한 작물이라 주최 측에서 나서서 흔적을 지었을 테니 더 수사가 어렵겠지 뭘 그렇게 뚫어지게 봐? 아니? 의식해 본 적 없어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런 거에 일이 일비하면 오히려 일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잖아 갑자기 왜? 행운을? 어떻게? 주변의 연주자들 중에서도 징크스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도와줄까? 이런 건 징크스가 없는 사람이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행운을 찾으러 가자 목걸이를 잃어버리면서 친구도 함께 잃어서? 저런 사이였다면 언젠가는 결국 틀어지지 않았을까? 그건 이제부터 저 의뢰인이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진실은 하나지만 해석은 모두가 다를 테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두 개의 해석을 내놓은 것처럼 말이야 만약 저 사람이 자신의 행운을 본인 신념대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자신에게 따른 행운을 사용한 게 떳떳하다면 그게 누군가에게 원망받거나 질투받아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응 충분해 고마워 나 혼자 있으면 분명히 며칠 걸렸을 거야 이제부터 무슨 일 있으면 너에게로 와야겠네 손님 오셨네 그럼 나 먼저 일어날게 미리 알아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 그게 아니었다면 일이 더 꼬였을 텐데 운이 좋았지 네가 내 걱정해주고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내심 기쁘더라고 이제 경찰이 나설 테니까 해결될 거야 너무 찜찜해하지 마 네가 너무 위험한 곳까지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한 게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더 나아가지 않은 것까지 모두 네가 내 곁에 있어서 나는 또 버틸 수 있었어 내가 그걸 누가 나아가 고마워 너 которого 소중 coexist stop 고마워 올 가 Marg 오 오 이리 오 fug 아이 서로 손 jà